지금 저희 동경이는 다른 견종들에 비해서 훈련에 대한 습득, 움직임, 활동성, 보행성이라든지 다른 개들에 비해서 뛰어나고 아니면 같은 거지만 훈련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면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사람들하고 많이 친화된 그런 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토종계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명구조견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다른 개보다 지금 훈련 습득 영역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경우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